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바쁜 직장인들은 택배를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.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48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이 있습니다. 현재 강서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심택배함은 총 14곳으로 발산일동주민센터, 길꽃어린이도서관, 공항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안심택배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. 이용요금은 48시간 동안 무료며 48시간이 초과되면 하루에 1,000원씩 부과됩니다. 택배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물품 구매 시 배송지를 안심택배함 주소로 입력하면 되고 택배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받아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안심택배함에서는 택배를 보낼 수도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국민안심벨도 설치돼 있습니다. 기타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심택배함 콜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안심택배를 이용하면 됩니다.